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?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쏠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많다 를 알려드릴 건데 아마 이거 듣자마자 생각나신 단어 mucho, mucha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쓰시고도 표현할 수 있대요 한번 표현부터 읽어 볼게요 온 몬또 데 온 몬또 데 땡땡땡 자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 몬또 이란 단어는 몬또 야 산 이라는 단어랑 연상 지으면 되게 외우시기 쉬워요 어떤 산더미 막 뭐가 가득 쌓여 있는 느낌을 우리는 몬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많을 때에도 온 몬또 데 그리고 그 사물 명사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예문으로 여러 가지 살펴 볼게요 온 몬또 데 엔테 아주 수많은 사람들 온 몬또 데 엔테 여러분들 읽어 볼까요? 온 몬또 데 엔테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mucha gente 가 아니라 온 몬또 데 엔테 하시면 되고요 온 몬또 데 엔스테레야스 한 번 더 온 몬또 데 엔스테레야스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traffic dell거로 estrellas 하면 별이죠 수많은 별들 아주 많은 별들을 가리킵니다 概 zeug face un montón de recuerdos un montón de recuerdos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? driving into the wind 여기서는 어떤 뜻이에요? 우리 recuerdo 하면 추억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추억들, 엄청나게 많은 추억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, 오늘의 표현 짧아요 Un montón de 하고 뒤에 항상 이렇게 명사 오니까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,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, ciao